스포퍼드 얘네 서포터 필드인가? 필드 궁 위에 바드궁 꽂으면 딱 깔끔하긴 하겠네 이번판 풀감잔뜩 올려가지고 스턴 걸고 슬로우 걸고 하면 재밌겠는걸 우리들한테 뭐야 야 여기 와있어 뭐야 뺏겼다 뺏겼다 와우 뺏겼다 조심하지 바텀 지옥되는데 이러면 아유아하하하 와 뭔 저 뭐야 저 또라이네 저거 휘스틱 왜저래 레드도 털렸잖아 아래서 저기서 여차하면은 이거 걔 누구야 오히려 오면 불파구 튀어야 되니까 2레벨의 스킬 안찍어두고 있을게요 라인전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은 이렇게 될 줄 전혀 몰랐는데 이렇게 됐으니까 하는 말이지만 이거 사오길 잘했네 다른거 사왔으면은 쟤 못 때렸다 이거 하나도 이거지 피디를 너무 뻔하게 계속했다 나 이거 종 좀 모아야지 이케 겸사겸사 이게 어디로 이어져 있느냐 미드죠? 미드 로밍 한번 싹 짠 이것도 맞았대요 하하하하 겸사겸사 뒤집élé 뜯어어어어 호우 어딜까 오후 안녕 이즈위얼 아 먹을 수 있을까? 바드평사? 아칼리 도와줘 아칼리 아 저기 싹 죽었네 멍청한 자식 잘가라 바드 잘하는 사람이 이렇게 활용하더라고 우디르는 못오는거 아닌? 하하 오네 지성 빠암 이주궁 뺏었으면 더 좋았을텐데 뭐야 우리도 왔음 조금 타겠지? 자식들 나 어시 먹었어 개꿀 누가 내 힐장판 먹어줬구나 여기저기 역시 발라놔야돼 이거 emoandal 아싸 살았다 오우! 이거 두개 간거 개 잘했다 님들이 세상에서 가장 잘한 일 응 안 맞아 바로 멈추는 것 봐 굳었지요 1초 2초 사일러스 조금 빠르네 키를 나대지 마라 음 이번엔 죽었군 아씨 이런 싸움이 바드가 최고인데 오 개미지 뭐야 탁 오오오오 퇴근했지 펑 아따 나 어시 먹었다 아하하하하하 님들 나 또 씹어낸 그런 애들이 잘 강화됩니다 이제 세지죠 이쪽까지 따라가는 건 에바인 것 같은데 이거 났네 턴이네 뭐야 얘 에바 낙타 까비 하이 풀펀 황 하하하하 데려가셨네 여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여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야아아 trabaje 야아아아아 와하하하하하 으아하하하하하 어 웃음 으하하하하 어 째랑가기다를까 어 쟤 망각이다를까 bell bell 던 딱 걸고 솜 딱 호리고 들려쓰기 전에 크헤휽 밉 한번 털어줘야되는데 이거 피틀한테 아 당연히 서퍼 차이, 정글 차이가 아니지 해줘야 되는데 이거.